나도 에비앙 좀 마시자 목탄다 목탄 이거 사실 입구로 상 건데 입구로 상이 에비앙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해서 한국에 오신지 굉장히 오래돼서 요즘에 한국말도 좀 배웠잖아요 한국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대방줄 같은 거 좀 해주세요 한국말 할 수 있다 이런 한국말까지 내가 가능하다 사랑해요 연예가 중 역시 굉장히 굉장히 흔한 외국인들이 잘하는 한국어죠 연예인인 줄 알았나 봐 한국 연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아인 정보는 너무 잘 안됐다 내가 암 Spot